선물하기 좋은 비싸보이는 제품 알리 추천 만원템 이 미니 자동차 오일 디퓨저를 만나보세요. 귀여운 디자인과 높은 분무 확산 효율로 차 안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줄 아이템입니다. 물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아로마 테라피 효과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고객님들께서도 향이 정말 좋다. 자동차에 잘 어울린다. 며 극찬을 낚이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사이즈지만 그 효과는 엄청납니다. 차량 내에서 상쾌한 공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이 디퓨저를 장만하세요. 놓치면 후회합니다. 주목하세요. 킨스쿠터 가정용 휴대용 아로마 디퓨저는 정말 환상적인 제품입니다. 이 디퓨저는 120ml와 150ml 용량으로 제공되어 다양한 공간에서 사용하기에 딱이죠. 8-12시간 동안 지속되는 사용시간 덕분에 하루종일 상쾌한 향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디자인도 세련되고 USB 전원 공급으로 어디서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플라스틱 소재로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고 나이트라이트 기능까지 더해져 침실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특히 에센셜 오일과 함께 사용하면 스트레스 해소와 편안한 수면을 도와줍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 멋진 제품을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미니 전기 커피 그라인더는 정말 대박입니다. 150W의 강력한 전력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커피콩은 물론이고 견과류와 향신료까지도 문제없이 갈아줍니다. ABS 소재로 만들어져 튼튼하고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이죠. 사용하기도 간편해서 바쁜 아침에 딱이에요. 많은 고객님들이 만족하며 매일 아침 신선한 원두커피를 즐기고 있다고 하니 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